오늘 사용할 새충은 티타늄 활대에 아크릴 그리고 가죽을 겹겹이 집성을 해서 만든 새충이에요 이걸 가지고 물병 위에다 탁구공을 올려봤어요 요거 샷을 해보는데 가죽궁에 좀 묘한 매력이 있다면 잡으면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신축성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쓰던 딱딱한 새충 보다는 조금은 좀 다른 손의 그립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새충을 가지고 한번 테스트 샷 해보는데 항상 맞추려고 노력은 하지만 백발백중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맞을 때까지 시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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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인 아... 이경이 깨지지 않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.